가방을 맨 할머니 한 분이 거리를 서성이고 하얀색 틀을 입은 남성이 갑자기 할머니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할머니의 머리채를 붙잡아 무언가를 휘두르며 위협하고 머리를 내려칩니다. 할머니가 하지 말라며 손을 저어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사람이 말려보지만 남성은 재차 위협을 가합니다. 지난 22일 아침 6시쯤 서울 신촌의 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금속 재질의 물병으로 행인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의 특수상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쇠물병을 든 남성은 이곳에서 할머니를 수차례 폭행한 뒤 원래 식사를 하던 식당으로 돌아가 직원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식당에서 자신을 말리던 손님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50대 여성 종업원은 머리를 바늘로 꿰매는 수준의 큰 상처를 입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끝냈으며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부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행설 수술합니다. 당황, 당황, 당황! 갑자기 욕설을 퍼붓더니 운전석 쪽으로 몸을 기대 택시기사를 때릴 듯 위협합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5분여 동안 이런 행동은 계속됩니다. 경찰의 신고 후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고 내리자 남성도 따라 나옵니다. 택시기사를 밀치고 잠시 뒤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더니 발길질을 가합니다. 기사가 쓰러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지만 폭행은 계속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고서야 상황이 끝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남성은 20대 해군 부사관. 60대 택시기사는 허리덩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해군 부사관을 이끌해 사건을 군 경찰에 넘겼습니다. 어두운 밤 순찰차 한 대가 쏜살같이 대로를 지나갑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음주 차량을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신고 30분 만에 차량을 붙잡았는데 운전자는 배우 진예솔 씨로 확인됐습니다. 배우는 이 삼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는데 당시 기어는 주행 상태였습니다. 진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서울 신사동에서부터 약 17km를 운전하며 가드레일도 두 차례나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 씨는 본인의 SNS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했다며 반성의 글을 올렸고 진 씨의 소속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자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건물 주차장에 들어서더니 주차장 직원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러곤 50분가량 차량 주변을 맴돌며 차량에 탔다 내렸다를 반복하더니 결국 차를 몰고 출발합니다. 20대 여성 A씨가 지난 6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 발레파킹된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1km가량을 주행하다 이곳 사거리에 정차한 여성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충돌할 뻔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차량에 기재된 차주 번호와 A씨의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절도 혐의까지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건물 발레파킹 직원이 퇴근하며 키를 꽂아놓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훔치려 한 고의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수 신혜성 씨가 만취에 음식점에 있는 남의 차량을 몰았을 때 경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절도 혐의 적용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며 차량 불법 사용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두운 새벽, 두 남성이 다급히 추격전을 벌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어제 새벽 1시 20분쯤 택시에 무임 승차한 50대 남성이 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하는 장면입니다. 추격전을 벌인 남성은 이 주차장 뒤로 숨었는데 뒤따라온 택시기사가 넘어지자 다시 폭행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쏜살같이 횡단보도를 건너와 폭행하던 남성을 덮쳤는데 바로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였습니다. A씨는 밤늦게 강원도 출장을 다녀온 뒤 퇴근하던 길이었는데 우연히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신속히 상황을 정리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남성을 제압한 A씨는 순찰차가 올 때까지 현장을 지키다 온전히 신병인계가 완료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을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늦은 밤 한적한 교차로에서 젊은 남녀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흰색 차량 한 대가 달려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면서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한 피해자가 일어나 쓰러져 있는 다른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상태를 살핍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 차량을 수배해 신호 대기 중이던 뺑소니 운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치해자들을 충격하고 1km까지 도주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긴급 배치해가지고 금방 있는 순찰차가 발견해서 검거하게 됐어요. 가해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차에 치인 10대 남녀 2명은 다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탑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그 뒤를 경찰차가 바짝 쫓아갑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탑차는 마주오던 차를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차가 합세해 도주로를 막아보지만 차량은 인도로 올라타 요리조리 피해 도망갑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은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며 골목길에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무려 5km를 도주한 남성은 막다른 길에 들어서자 이번엔 차를 버리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 안에서 경찰과 시민에 포위됐고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추격전 끝에 이곳에서 붙잡힌 남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너무 과격하게 운전을 하니까 누가 다치면 안 된다 생각으로 이렇게 쫓겨됐거든요. 골목길에 그렇게 막 기저껏 다니니까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남성은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가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폭행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 남성을 입건했습니다. 갓길에 서성이는 남성이 잠시 정차한 승용차를 쫓아갑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내리자 갑자기 달려들더니 주먹을 마구 휘두릅니다.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을 여러 차례 치면서 시비가 붙은 건데 잠시 운전자가 한눈을 판 사이 그대로 차를 타고 가버립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술에 취한 30대 남성 A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잠시 정차된 차를 빼앗아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은 200m가량 도주하는 과정에서 버스 2대와 택시 1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느라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라 범행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를 강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를 강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